마우션 하나만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강예원씨 포토타입을 가져오도록 할텐데요. 오늘 바로 호텔이 올라갈 그런 패션으로 와주셨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왼쪽부터. 주황색을 받아주시고, 오른쪽부터 받아주시고요. 아, 정말 바로 이렇게 운동을 가도 될 만큼의 네, 오늘 어스러운 복장이에요. 네, 강예원씨. 스파이크 같은 느낌으로 한번 때리는 느낌이잖아요. 목 때리는 느낌이잖아요. 그것만 시작드려도 될까요? 아, 너무 좋은데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배우 강예원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되게 스포츠형 느낌으로 이곳을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.